살 것이오. 죽기를 각오한 자 살 것이오. 살려고 한 자 죽을 것이다. 필사즉생. 생즉필사. 오우. 아 삼진이다. 삼진 5만원. 삼진 5만원. 남결과 한 대거로 5만원. 삼진 5만원. 삼진 1만원 사이. 죽는데면 그렇게 악착같이 그냥 퀵투를 해 죽는데면 뇌 흠 3,500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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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금이야? 벌금 끈질기다 끈질기어 녹음이 몇 개를 해야 되시네 아니 밴이 조금 가벼운 소리가 밴 컨트롤은 잘 됐네 가벼운 거 쓰면 팀원들이 다 욕하고 있어 너 진짜 알았다 복 맞히는 건 쉽게 했더라 어떻게 보면 대중은 불치 안 맞는 거 같아 너무 가벼운 초국도 찰떡 아이고 5,000원